울산 시티 발레단 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박수로 참고로 이번에 무대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참고로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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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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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전에 무대 밑에서도 참 응원을 많이 하셨는데 이쪽으로 좀 오세요 우리 발레들 앞으로 좀 오시고요 우리 이 중에 제일 대표자분이 누구십니까 잠시 좀 만나보겠습니다 너무 예쁜 선을 또 보여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 무대에 우리 팀을 칭찬할 만합니까 어 네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어 아니요 저희 더 잘할 수 있는데 어 그래도 오늘 좀 잘한 것 같아요 어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는데 오늘은 또 좀 더 잘한 것 같다 근데 바닥이 원래 이게 좀 미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제대로 못 보여준 것 같기는 해요 맞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을 텐데 대신 어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뒤쪽에 보시면 네 분의 심사위원분들이 지금 채점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팀 좀 잘 봐달라고 또 이렇게 한번 애교를 좀 부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희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잘 봐주세요 발레할 때랑 전혀 다른 모습이네요 너무 청바지 축이고 너무나도 이쁜 친구들이네요 다시 한번 수고해준 우리 친구들에게 박수 크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 아 이거부터 자 자 자 네 총총총총총총총총 창조 jogoаф incur해ifica